0042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PC입니다. NPC의 테마는 두 차전지 대시 폐배터리 전기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NPC은은 동사와 연결 회사는 플라스틱 사출 제조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배적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금형 부문도 플라스틱 사출 공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팔레트, 체어 데스크, 환경제품, 시트류 제품, 컨테이너 등이 있음 R-T 사업부는 전용 컵을 삽입하면 컵의 합으로부터 맥주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트렌디 제품인 리버스테프를 개발 중이며 IoT 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기업 개요 대시 합성 수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플라스틱 컨테이너의 렌털 서비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안산의 본사 및 반월, 청원, 제주 등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물류기자대, 의자 등 플라스틱 사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이 발생하며 나머지는 플라스틱 컨테이너 임대를 통해 발생함 대시 폐플라스틱 가공 처리 업체인 NPC케미칼, 금형 설계 및 판매 업체인 NPC몰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생산법인 등 국내외 다수의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물동량 회복으로 컨테이너, 팔레트 등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컨테이너 임대 매출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수수료 비용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 물동량 감소에도 국내 택배 물동량 증가로 컨테이너, 팔레트 등 사출 제품 수주 증가가가 기대되며 컨테이너 렌털 사업의 확장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7일 기준 개장 전 NPC의 시가 총액은 2,65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NP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74위입니다. NPC의 상장 주식수는 3,672만 주입니다. NP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PC의 퍼은 10.0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6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1.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1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0.92배, 7,8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8번지억원, 207억원, 28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4번지억원, 189억원, 262억원입니다. NP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4번지 69%이고 유보율은 1388.9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PC의 2022년 11월 7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7,2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7,220원과 동일한 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7,12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NPC의 총가는 7,220원이며 주가가 NPC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PC의 총가는 7,220원이며 주가가 NPC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NPC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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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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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만 4,5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6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두 차전지 대시 폐배터리 관련주 NP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수용한 직후에는 공직이 되었습니다. 두 차전지 대시 폐배터리의 fazer 에서주 에서주 에서주를 매주시키고 싶습니다. 아멘